나 이거? 이쪽에 벨을 먹은 애 있다 제발 제발 벨을 먹은 애 키우자 이번에 푸쉬 나이스 하나 더 바깥에 하나랑 안에 하나 더 있어 푸쉬 갈 만일 때? 아냐 안에 어 어 바깥에 하나 그대로 어 내 우승 졌어 2번 사운드 2번 내 앞에 점프샷 선수교대 했다 다른 애다 아까 내려갈래 같이? 오케이 고 나이스 얘 맞음? 황 위쪽에 하나 있었다 나 왼쪽 바깥 본다 나 왼쪽 바깥 하나 돌았다 봐줘 봐줘 코너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끝났다 나 힐템 없다 뒤로 가서 시체 먹으면 될 듯 아니 나 건물 안에 안으로 밖으로 해 너 들어온 애는 없다 나 밖으로 할게 나 밖으로 할게 나 밖으로 할게 아 여기 기계에 있는 허리 어디에ओ으로 말해 나 안으로 밖으로 해 안으로 밖으로 해 안으로 밖으로 돼 안으로 밖으로 해 나 밖으로 해 나 밖으로 해 다 밖으로 해 뉴 힐 무 어디쪽? 잘못 들었나? 하나 기어갔나 보다 무이퍼 하나 깔게 바로 앞에 왼쪽에 있다 들어가야지 끝났어 박았다 하나 내놔 안돼